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ㅋㅋㅋㅋㅋㅋㅋ 이 영상이 written for the GOT Talent 제작지에 대한 의미가 한다른 관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해 주시면 짜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작지에 대한 제작지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작가들이라는 논란의 이름은 Stella. 너가 제일전에 단순한 장 spot Twilight 그녀의 작전의 작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전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작전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작전을 만들어서 작전을 만들었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가 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는 그녀가 없었을 때, 그녀는 그녀가 없었을 때, 그녀는 그녀가 없었을 때,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없었을 때, 그리고 그 첫 번째, 그가 그녀는 그녀가 정말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보다 그녀가 보다 그녀가 보다 but i don't remember if it was my mother or my grandmother that gave a compliment to me about my passion in art and so that's basically how i started find art 밤에는 그 수학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특수건을 원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빨리 이지를 지하여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지식을 위한 역사적인 영향을 지하여 그래서 저의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러면 저는 함께 즐거운 일을 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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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